3, 2, 1 3, 2, 1, 리프트 3, 2, 1, 리프트 3, 2, 1, 리프트 2, 3, 2, 1, 4 2, 3, 2, 3, 2, 1 3, 2, 1, liften 3, 2, 1, liften 준비 3, 2, 1, liften 3, 2, 1, liften 3, 2, 1, liften 4, 1, liften 4, 1, liften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주시고 장은신 힘내라 파이팅 외쳐주시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서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레슬링만 해오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크로스피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까 크로스피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파하는 매력 정말 운동 자체가 힘든데 뭔가 거기서 더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